어... 그래서 뭐... 구매하시겠어요? 티셔츠! 아, 맞아. 티셔츠 많이 사주셔야 된대요. 라우즈 비스터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거든요. 뒤에 같이 와봐요. 오, 너무 예뻐! 제가 앨범 컬러거든요. 너무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싱글은 그 CD를 잘 안 만들잖아요, 요즘. 근데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쫓았답니다. 그래서 그 CD를 뽑았는데 그래서 막 그 애인의 친구가 너 진짜 안 팔리기만 해봐. 엄청 째러웠거든요. 근데 다행히 얼마 안 남았네요. 네, 앨범 많이 사주시고요. 그럼 저도 플라스 왔다 들려드릴게요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워! Which OR 그땐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건 진심이 아니었어 변하지 않을 거란 우리 관계를 나쁘게 본 거야 나로운 노래 듣는 나만 해보다 이런 저런 말들도 날 떠오르는 걸 알아 아까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지금은 못하지만 기다려줬으면 해 I don't know how I feel, how they love 우리의 문제인지, 아는 내 문제인지 I don't know how you want my feeling 우리의 문제인지, 아는 내 문제인지 Like that 그땐 내 마음을 넘게 굴었던 건 진심이 아니었어 도나서지 않을 줄 알았던 내게 마음을 깨닫는 거야 너에게 자꾸 멈추지 않던 말로 삭조주는 날 이미 뭐해도 좋아 사실 나의 맘은 그게 나아 너를 아주 원하고 있어 나도 너에게는 나에게 물어 이럼 저런 말대로 날 떠보려는 거야 너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지는 게 왜 어디까지만 기다려줬으면 해 I don't know how I feel all day long 우리의 문제인지 아닌 내 문제인지 I don't know how to want my feeling 우리의 문제인지 아닌 내 문제인지 I don't know how I feel all day long 우리의 문제인지 아닌 내 문제인지 I don't know how to want my feel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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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 how my feeling I don't know how to I feel all Zus I bow down